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활력있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들 중에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중년을 바라보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이미 노년기에 접어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노년기에 접어들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약해지면서 점차 모든 기능이 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좀 바꾸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노화로 인한 기능조화를 막고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책에서는 여러가지 연구결과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번에 새로 나온 책 바로 늙는다는 착각이라는 책인데요 출판사 윤호북스에서 출간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 소개와 함께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놀랍고 재미있는 연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책은요 윤호북스에서 출간한 늙는다는 착각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엘렌 랭어 박사인데요 하버드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저자는 노화와 인간의 한계와 고정관념에 대한 충격적인 반전을 제시하는 연구를 통해서 심리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그래서 미국 심리학계가 수여하는 특별 공로상 등을 수상하셨고요 또 11권의 저서와 2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꾸준히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신의 대표적 연구인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매우 놀랍습니다 저자는 1979년에 이 실험을 고안해 내었는데요 실험 대상자들은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까지의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험 대상자들을 선정하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실험을 조금 더 단순화시키고 쉽게 하기 위해서 남성으로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증질환이 없으면서 실험 중에 진행하는 계획된 활동과 토론에 적절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16명의 참가자를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그 16명을 두 구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8명씩 두 팀을 만들어서 다른 방법으로 일주일간 생활을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팀에 선정된 8명은 함께 일주일간 생활을 하면서 대화와 토론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 실험군의 환경이 매우 특별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그 실험하는 장소, 수도원을 새롭게 단장해서 20년 전과 똑같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1959년에 복제품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 실험군은 일주일간 그곳에서 1959년인 것처럼 지내는 것이죠 예를 들면 모든 대화와 토론을 1959년 현재인 것처럼 현재 시제로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20년 전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현재 일처럼 토론하고 대화하는 것이죠 또 1959년 당시인 듯 간단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젊은 시절 사진을 지참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TV나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보고 듣게 하였고요 그 당시에 드라마와 영화를 보고 그 당시에 음악을 듣게 하였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경험을 말할 때 현재형으로 말하도록 하였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실험군들은 일주일간 완전히 20년 전으로 돌아간 상태로 믿겨지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집단인 대조군도 똑같은 토론과 대화를 진행했는데요 그들은 현재의 상황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토론과 대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자기소개서도 과거 시제로 작성하게 하였고요 지참한 사진도 1979년 현재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과거를 회상함으로써 지금은 1959년이 아니라는 사실에 집중하게 하였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실험을 마치고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는 마음의 힘이 정말로 엄청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그룹 모두 이런 활동을 통해서 기억력이 향상되고 악력도 더 향상되었는데요 그런데 대조군에 비해서 실험군은 더 특별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관절의 유연성과 손올림이 월등히 좋아졌고 키, 몸무게, 걸음걸이, 자세가 좋아졌습니다 또 연구의 전후에 찍은 사진을 분석해보니까 연구 후의 사진이 더 젊어진 것으로 나왔고요 지능검사에서도 대조군은 44%에서 실험군은 63%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우리 몸의 기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랭화 박사는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생각이 육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저자는 몸과 마음 그리고 노화의 연결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의식의 집중을 강조하는데요 의식을 집중하면서 나의 몸의 변화를 찾아가고 좋은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인지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노화로 인한 신체적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의식을 집중해서 새로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 가 아니고 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지? 라고 의문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노화와 육체의 한계에 수긍하는 삶이 아니라 마음 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고정관념 사회적 통념 등의 불확실성과 한계성을 설명합니다 가능성의 심리학을 통해서 노화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정화시키면서 한계가 아닌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새로 나온 책 늙는다는 착각 소개해드리고 간단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들어도 젊음을 유지하고 싶어하고 또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한 살씩 나이를 먹으면서 노화와 질병을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삶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억력이 줄어들고 치력이 약해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우리가 가능성의 심리학을 잘 활용해서 의식을 집중한다면 그리고 노력을 해나간다면 질병을 건강으로 그리고 또 노화를 젊음으로 조금씩 바꾸어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늙는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기회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은 더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모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 책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